천당 바로 아래 999당에서도 라구나우즈의 강남이라 불리는 이 실버타운의 유명한 크랜드 피날레 핵심 모델에 대해 알아보시자굽쇼. 60여년 전인 1963년 미스터로스 W 코르테세라는 단지 개발자가 레저월드로 처음 알려진 라구나우즈 빌리즈를 만들었으며 2100에이커드에 총 12,736대 유닛을 세웠습니다. 고급 유닛은 1980년 마지막 개발 단계에서 추가되어 지역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콘설된 110개의 고급 유닛 중 44개는 투 페드룸 유닛이며 66개는 3 페드룸 유닛입니다. 2 페드룸 모델 중에서는 따사 시에나가 20개 유닛 따사 팔마가 24개 유닛이 있습니다. 3 페드룸 모델에는 따사 오렌즈 25개 유닛과 따사 모나코 41개 유닛이 포함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따사 시에나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모델은 추후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구나우즈 빌리즈 멋진 주택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카사 시에나는 라구나우즈 시니어 커뮤니티 명성 높은 그랜드 피날레 110 섹션에 위치한 고급 주택 컬렉션입니다. 이 넓은 주택들은 약 2200 평방 히트 이상의 크기로 일부 주택은 새롭게 리모델링되고 업그레이드되어 가장 편안하고 고급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2대의 차량을 수용하는 차고는 집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게이트 진입 마당을 즐기십시오. 이 집에는 가스와 전기 유틸리티가 모두 있으며 차고만 다른 집 차고에 벽을 두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개방형 평면 설계로 넓은 거실 공간, 큰 창문, 11피트 높이의 천장 및 정교한 마감재 등 다양한 특징을 제공합니다. 일부 주택에는 아름다운 경치와 쾌적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개인 패티오도 있습니다. 대게 주방은 최신 기술의 가전제품, 고급 캐비넷 및 아름다운 조리대로 구비되어 있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꿈의 공간입니다. 침실은 넓고 조용하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들의 외관도 인상적으로 아름다운 조경, 개인 야외 공간 및 놀라운 경치가 있습니다. 평화롭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찾고 있든 활발하고 차교적인 커뮤니티를 찾고 있든 이신이어 은퇴 커뮤니티 중 하나에서 만족할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구나 우주 빌리지의 매우 인기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멋진 단층 주택에서 쾌적한 고급 생활을 경험해 보십시오. 24시간 게이트 경비 보안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라구나 우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게이트 9 근처의 평조온 110에 자리 잡으시면 라구나 비치는 단 8분 거리에 있게 됩니다. 미국을 잘 아시는 2500명 정도의 한인 은퇴자분이 이 라구나 우주 빌리지를 즐기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즐겁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같이 하시길 기대합니다. 고급 주택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쭈강이며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 브로커입니다. 다른 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게 연락을 바랍니다. 성심껏 돕겠습니다. 시청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라구나 우주 시니어 커뮤니티 위 저명한 그랜드 피날레 110 이제 시장 검토를 위해 가장 최근에 판매된 카사 시에나 5개 유닛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까사 시에나 모델인 5588-12 비아 디차는 2014년 7월에 109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집은 듀얼 마스터 스위트 평면도 별도의 다목적실 및 유리로 둘러싸인 패티오가 있습니다. 고급 주방은 큰 그라나이트 아일랜드, 새 캐비넷, 그라나이트 조리대 및 새로운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욕실은 큰 타일로 된 롤인 샤워실, 장식용 악센트, 새로운 욕조 및 그라나이트 조리대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옷장, 새 창문, 슬라이딩 도어 및 주방 바깥에 개인 패티오가 있습니다. 위치는 경치가 놀라우며 초록색 분위기이며 프라이빗하며 앞뒤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 멋진 곳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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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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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 아침 식사 공간 및 세탁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또한 두 개의 마스터 스위트, 사무실 된 도시와 캐니언 경치가 있는 뒷마당 패티오 및 내장형 수납 캐비닛이 완비된 개인 두 대 차량 차고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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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5,552에 1호, 2015년 3월에 90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멋진 경치의 집은 두 개의 큰 침실 스위트, 댄 사무실,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 제품이 있는 넓은 주방, 아침 식사 공간 및 식료품 저장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식당, 아늑한 병란 노화, 웹바가 있는 거실 및 세탁실이 집에 탈리함을 더합니다. 개인적인 게이트 진입 마당과 거실 및 두 개의 침실 스위트에서 접근 가능한 유리로 둘러싸인 페티오도 있습니다. The third, Casa Siena model, we will cover, is 5552A, which was sold at 900,000 in March, 2015. This stunning view home is featuring two large bedroom suites, a den slash office, a spacious kitchen with stainless steel appliances, a breakfast nook, and a pantry. The formal dining room, the living room with a cozy fireplace and wet bar. And the laundry room add convenience to the home. There's also a private gated entry yard and an enclosed patio. That's accessed from the living room and both bedroom suites. 네번째로 다룰 카사 시에너 모델은 5594A로 2017년 10월에 거의 135,000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리 모델링된 아름다움은 라구나 우즈 빌리지, 그랜드 피날레 110 섹션에서 가장 높은 거리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듀얼 마스터 스위트 레이아웃, 세탁실 및 파노라마 경치를 보는 거대한 유리로 둘러싸인 페티오가 있습니다. 주방에는 밝은색 캐비넷, 큰 그라나이트 아일랜드 및 아침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 식당에는 베벨 글래스 도어가 있는 내장형 디스플레이 캐비넷이 있습니다. 이중차고는 집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중차고는 집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 시각은 June 1년이 30년으로 연구합니다. 자막은 길을 둘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집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판매된 카사 시에나 모델은 5,545에 1호 약 2년 반전인 2021년 11월에 거의 141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완전히 리모델링된 부동산은 고급적 특징과 세부사항에 대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넓은 거실에는 무려 11피트 천장, 트랙 조명 및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진 돌 벽가스 벽난로가 있습니다. 주방에는 큰 그라나이트 조리대,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 맞춤형 나무 캐비넷 및 조용히 닫히는 수납서랍과 와인 냉장고가 있는 큰 주방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한 옆 패티오는 야외 그릴, 바베큐하기에 완벽하며 마스터 침실에는 큰 워크인 옷장과 듀얼 싱크 및 워크인 샤워실이 있는 마스터 욕실이 있습니다. 손님 침실은 고급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와 잎 사기로 둘러싸인 확장된 개방형 후면 패티오가 집의 길이를 따라 연결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워크인 샤워츠 nuestras 부모님을 지식시키고 여러분은ай사의 강아지와 기장을 지식시키고 이제는 매우 앞파드와 기장으로 응용해서 그거에 붙여있는 바닥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지니어링 및 기술관리 분야에서 두 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년 가까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집을 거래하는데 보험을 드리기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게 연락을 바랍니다. 성심껏 돕겠습니다. 시청해 주시오 감사합니다.